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라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코스피 2,500 돌파. K증시 이제 봄날. 빨간 글씨네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약 8개월 만에 2,500선을 넘어섰습니다. 한동안 주가 그래프가 마치 상자 안에 갇힌 것 같더니 이 박스를 뚫고 오르면서 드디어 주식시장에도 봄날이 오는 건가 하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올들어 30% 넘게 급등했는데 이 상승률은 세계 주요 43개의 주가 지수 중에 1위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내가 가진 주식도 오를 수 있을까요? 오른다면 어디까지 갈까요?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의 맥을 짚어주는 도사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오늘도 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코스피 지수가 작년에 2,100선까지 내려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느새 2,500까지. 왜 그런 건가요? 2,500. 우리가 2,500을 본 게 작년 8월 때 봤었거든요. 그 뒤로 주가가 아주 급락을 했었죠. 그래서 2,100선까지도 막 떨어지면서 여기 보시죠. 9월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000이 깨지네 만에 하다가 다시 반등을 했는데 몇 차례 2,500을 탈환을 시도를 했는데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한 번 2,000억을 넘었고 어제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르면서 거의 8개월 만에 2,500이라는 숫자를 다시 보게 됐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유,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크게 업종별로는 2차 전지 업종이 받쳐지는 가운데 여기에 뉴스 보셨죠. 삼성전자가 전적 감사를 결정하면서 반도체 업종의 상승이 더해져서 2,500이라는 깔딱고개를 넘게 됐고요. 또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를 많이 괴롭혔던 금리 인상, 긴축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완화되면서 2,500 탈환에 성공했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2,500이 상징적인 숫자는가요?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기술적 분석으로는 실은 2,500은 오히려 크게 중요하지는 않는데 주식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심리가 중요하잖아요. 심리적 라인으로 하도 2,500을 못 가니까 2,500이라는 거에 방점이 찍혀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상승세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때 2주 전인가요? 우리 정창기 평장님께서 2차 전지 주가도 분석해 주셨는데 그게 또 이후에 올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업종별로는 2차 전지라는 종목 군들이 탄탄하게 받쳐주면서 시장을 끌어올린 것이고요. 특히 코스닥의 유명했던 에코프로 삼형제를 비롯해서 거기에 수급까지 같이 개인들의 수급이죠. 더해지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연초 이후 30% 올랐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 주식 상승률 1위가 되는데요. 보시죠. 이렇게 코스닥이 30% 오르니까 전반적인 훈풍이 코스피까지도 같이 불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저변을 쌓아서 올라가게 되는 이유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코 부모. 말도 많더라고요. 우리가 뭐 다뤘었죠, 그때. 요즘 주식시장에 에코프로가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나뉜다. 표정이 달라진다. 그렇습니다. 또 에코프로 삼형제가 없는 사람을 일명 에코 거지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연초 이후 상승률이고 작년까지 더하면 훨씬 더 크겠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400%, 500%. 이것도 어제 하락을 해서 저 정도로 빠졌었던 거고요. 한때 600%까지 가는 이런 에코프로 삼형제의 흐름들. 아마도 이런 것들이 최근에 나왔던 주식시장 훈풍에 일조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피는 반도체가, 코스닥은 2차 전입 종목이 운전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에 최근에 또 주식시장을 이끌고 있는 분위기가 좋은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앞서 모두 얘기했지만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1년 이상 우리를 괴롭혔던 긴축, 금리 인상. 이것에 대한 이슈와 우려가 상당히 잠잠해졌다. 먼저 우리나라로 오면 한국은행이 벌써 두 번째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을 했었죠. 그리고 금리 인하는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시장은 이미 이제 긴축은 끝났다에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주식으로 돈이 몰리게 된 것이고요. 두 번째가 어제 밤에 나왔었던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도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미국의 CPI, 3월 물가 상승률을 보면 5%가 어젯밤에 나왔어요. 시장 예상치가 5.1, 5.2였는데 그것보다도 하회했고 중요한 것은 물가라는 것은 흐름이잖아요. 추세가 작년 여름 9%에서 거의 5%까지 급격히 하락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도 동결했지만 미국도, 미국의 연준도 거의 금리 인상이 끝나가는 것 아니야. 이런 좀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물가지수가 지금 하회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간밤에 뉴스를 보니까 뉴욕 증시는 또 떨어졌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장 초반, 장 중반까지도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러나 장 막판에 특히 오늘 아침에 지금 주식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아니 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왜 주식은 빠졌지 할 텐데. 새벽에 나왔던 연준 의사록의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물가, 물가, 물가 했는데 연준 의원들이 이번에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오히려 기준금리를 그만 올려라 말한 위원이 4명이나 됐고요. 이분들이 모여서 연말계에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한동안 물가, 금리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경기가 나빠질 거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 시장이 갑자기 시선을 경기 쪽으로 확 틀어버리면서 시장이 어렵죠. 물가만 떨어지면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았더니 물가가 떨어지니까 경기가 나빠질 거야라는 경기 변수가 새롭게 등장하게 된 겁니다. 계속 국면이 확 바뀌는 그런 느낌인데. 그런데 그러면 다시 우리 시장으로 넘어오면 토스피 2500 뚫고 더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제가 여기서 올라간다, 만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주식할 때 지표와 흐름을 보고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가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역시 누가 뭐라고 해도 달러 약세입니다. 우리가 느꼈지만 작년 하반기에 킹달러 갓달러 하면서 모든 돈들이 달러를 향했잖아요. 참 신기하죠? 그런 국면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약달러가 지속이 돼야 된다. 그래서 달러 약세, 달러 약세 이 말이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가 원자재 시장에서의 국제 유가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젯밤, 오늘 새벽도 봤지만 이제 금리 인상 끝났다. 물가는 잡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만에 하나 유가가 또 튀어오르면 긴축이 또 옵니다, 이 이슈가. 그래서 어느 정도 레벨이냐. 80에서 100달러 선에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유가가 또 80달러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경기 침체다 해서 또 시장이 싫어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이 정도 레벨에서 움직이느냐. 이것이 가장 좋고요. 세 번째는 외국인인데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앞서 약달러가 지속이 되면 외국인들이 달러를 안 들고 우리나라 주식을 살 거야라고 생각하겠지만 최근에 중시 지식시장 흐름을 좀 보면 외국인들이 6개월 만에 순매도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리고 달러 자체, 달러 인덱스는 오늘 새벽에도 급격하게 떨어졌지만 원달러 환율은 지금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달러 약세지만 외국인들이 우리로 와야 되는데 그 달러를 들고 달러를 우리로 안 오고 다른 곳으로 간다면 실은 2,500을 유지하기도 상당히 힘든 그런 국면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 약달러가 지속되느냐. 유가가 80에서 100달러 유지되느냐. 외국인들의 순매수 흐름. 이게 중요한 변수다. 이 눈을 가지고 봐라.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2,500 넘고 계속 훈통을 불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긴 할 것 같은데 이 시기에 주식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좀 해주시죠. 저는 실은 2,500보다 제가 보는 지순태는 작년 6월 12일 때 2,550과 2,600 사이에 큰 구멍이 있습니다. 이걸 갭이라고 하는데 2,600에서 훅 점프하면서 뛰어내렸거든요. 그 2,550에서 2,600의 이 갭을 빨리 메워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어제 2,550까지 갔잖아요. 그리고선 그 갭을 또 못 메웠습니다. 거기서 여기서 또 미끄러지면 그 있었던 구멍과 갭이 상당히 큰 저항으로 남게 되니까 기술적으로는 그 국면을 뛰어넘느냐를 먼저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새롭게 등장한 경기 변수입니다. 이제 또 경기 침체, 경기 침체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생각보다는 안 나빠 이런 쪽에 어떤 증명되는 지표들을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닝클러스 정철진 경제평론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